하나님 이 땅들을 통차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종도 지역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보험하 다시 오실 그리드의 제림을 선포하는 이 지역에 1천만 제자 1천만 전자자 1천만 개 1천만 파손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늘 군대를 총도 하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남은 자 졸려자 증복자 이기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통차하시며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보험하 다시 오실 제림을 준비할 수 있는 1천만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땅이 되기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